예스 버스 핫소스를 하나밖에 안 주다니 이런 치즈소스도 파마산 치즈가루도 안주고 이런이런 아이캔 비리읍 오니 원 핫소스 노오오오오오 노오오오오 파스타다 파스타 파스타도 있어? 파스타 여기 샐러드에 이렇게 반반씩 다른 맛이다 불고기? 불고기?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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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기 불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되게 맛있겠다 어? 용어반점이야? 용어반점 좋은데? 왜냐면 이게 모자라요 용어반점 합시다 자 갑시다 어색건 먹어봅시다 용어반점 아 핫소스 하나밖에 안주냐 어떻게 지금 미리 다 아니야 오빠 먹어 난 필요 없어 괜찮아 오케이 샐러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푸딩 푸딩 마카로니 마카로니 포테이터 샐러드 간호박 스윗 펌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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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샐러드 튜나 튜나 튜메 토마토 체리 토마토 뭐지? 뭐지? 파스타 누굴 해파리 같은데? 파스타 파스타 치즈 파스타 치즈 파스타 포테이터 파스타 음 오케이 그리스도님 잘 먹겠습니다 여기 먹었으면 됐나요? 자 먹읍시다 아 근데 이거 좀 모자랄 것 같다 나는 이걸로 모자란 음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그리스도님 어제도 이만큼 먹었잖아 잠깐만 어제 치킨도 같이 먹었잖아 이거 같으면 그런가? 잘 먹었습니다 음 아 맛있어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 트러블리프팅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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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 피자 먹고 있습니다 오 마이갓 아 아 예 영국 스피커 여기 영국 스피커 영국 스피커 저희가 그 생방송 시간을 바꿨어요 오 예 맞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침 아 11시 11시 12시부터 저희가 층간소음때문에 옮겼습니다 와 이것도 도우 맛있다 끝에 응 응 힙합 뮤직 예 아 이거 맛있다 응 아 미스터 피자 맛있네 음 미스터 피자를 15년만에 먹어 아 진짜? 응 네 좋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밑에 집에서 뭐라 그래갖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이 피자를 좋아해요 네 아 옛날에 노미노 피자 음 근데 미스터 피자가 좋은 네 네 네 아 죄송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슈팅스타님에 트슈님이라고 하는게 트러블 리프팅님인 것 같은데요 아 슈 슈는 슈팅스타님 아닌가요? 히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 5옵소스 미스터 피자와 페프티콜라 도미노 피자와 코카콜라 다른 종류의 콜라를 사용해요 이번엔 이 피자 한 번씩 먹어보자 그거 먹어야지 이번엔 이 피자 이 피자는 다른 것 같아요 뭐지? 랩팅에 들어가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피자? 뭐지? 파인애플 크랜베리 크랜베리 치즈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게요 오케이 제가 먹어볼게요 아유씨 흘렸다 흘렸어 흘렸어 음 디스 비자 테스트 스윗 나 이 끝에 있는 이 도우 되게 마음에 든다 프랑스 도우 포크를 주는구나 포크를 주는구나 이거 샐러드 때문에 포크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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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여러 배국어를 배우는 것 좋아합니다 음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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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한국어 치즈는 매우 비싸요. 매우 비싸요. 매우 비싸요. 매우 비싸요. 매우 비싸요. 이것은 먹방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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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의다 매우 중요합니다. 미쳤 익吗? ی아, marete. 네, $30.00은 정말 비싼 것 같아요. 네, 피자와 샐러드, $30.00. 근데, there are some cheap pizzas at the franchise store. 음. 아, 이게 좀 다른데. 네. 예 abre 치즈 치즈 약 8$ 약 8$ 이의 미스터 피자와 도미노 피자 피자허스 한국 인터넷 탈색 네, 좀 퀄리티, 좀 퀄리티 피체여야. 네, 그렇네. 네, 푸딩이. 푸딩이. 음, 나 줘. 네, 저거 나 줘. 음... 푸딩 좋아해요 푸딩 좋아 음...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를... 누구를... 어? 약간 해소해요 형? 약간 칠리 느낌인데 이거 맛있는데? 한국에서는 22$ 아 진짜? 미스터 피자? 피자호트는? 뭐... 응... 아마... 중국어로 말하면 중국어로.. 근데... 중국어로 말하지 않으니... OK. Yeah. I can speak, introduce myself in Chinese. Yeah. Yeah, we serve the MJV. Yeah, we just about taking a break. Yeah. Yeah, it's a Mr. Pitcher. The screw dish, that is the sal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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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tato and sweet. Yeah, macaroni and pumpkin. Pumpkin and pasta. And tuna, pudding. Yeah. And cherry tomatoes. Yeah. You can see this. I wonder how much does the house cost in Korea? Maybe, um... It's supposed to be a dollar. How much do I need to buy? How much do I need to buy? Oh, how much do I need to buy? But they have... 2,000, 어, 뭐라 해야지? 하우스 커스터로, 하우스 커스터로 뭔지 모르겠어요. 200, 200, 200,000원, 아, 1,000달러? 22,000달러, $200,000원정도에 1.5M 재lee car, 아,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? H1Z1, LOL, League of Legends, World of Tanks, Counter Strike 2, 다른 게임을 해볼까요?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볼까요? 네 유튜브 저희가 게임을 해볼까요? 네 좋아요 네 좋은데요 무슨 일? 무슨 일요일까요? 무슨 일요일까요? 무슨 일요일까요?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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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가격은 굉장히 비교적이에요 알겠습니까? 그래서,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... 한국의 집을 사용하는... 그냥 렌터 렌터의 집을 사용하는 집 네 응 응 응, 맛있어? 한국은 아주 비싼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응 왜냐면 한국은 아주 작은 나라 작은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population 응 그니까 아주 비싼 여기 뭐지? 안녕 여기 뭐지? 음... if... if we got a baby name? uh... smile